일단 초반에 좀 보면요 최정고단이 흑번인데 사실 저도 초반에를 보질 못해가지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건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여기서 흑이 이걸 붙여서 여길 다가와서 끼워여서 날일자가서 이렇게 됐는데 약간은 좀 미흡하죠 흑의 형태가 뭐냐면은 여기 형태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런거 젖혀 입으면 또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좀 모양이 너무 좁아요 집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사실 일로 다가오는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이쪽으로 공격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근데 이게 이제 최정도화는 이게 안에서 이제 사니까 뭔가 그런게 싫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둘지 백이 여기서 좀 따르게 둘 수는 있겠죠 뭐 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따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전보다는 흑이 일로 두던가 또는 아니면 여기가 지금 당장 공격이 잘 안되면 일단 여기부터 먼저 건드려서 하거나 그 편이 좀 더 흑이 판을 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전은 이렇게 두었는데 백이 붙이니까 이런 데 젖히는 것도 싫죠 젖히면 또 늘어면 또 받아야 되고 밀면 또 받아야 되고 보양이 너무 중복이잖아요 그 백이 이제 미련데 뛰어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끼워서 받은 건데 여기서 이제 흑 백이 좀 뭐 이런걸 좀 무겁게 이어주거나 해야 뭐 크게 공격이 되는데 가볍게 가볍게 두잖아요 강도연구단은 지금 예 이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참 다음에 넘어가는 것도 참 작고 집이 예 그렇다고 백이 다음에 이 자리를 맡게 되면 사실 흑이 여기 돌이 7개나 투자가 됐는데 그 좌우상 쪽에 집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그 효율적인 걸로 놓고 봤을 때 흑이 좀 불만이에요 예 흑이 좀 중복 같습니다 느낌이 포석이 확실히 좀 백이 편해 보이고요 아 이런거 붙이는 거 날카롭죠 응스타진 이렇게 선수 교환해 놓고 와 강도연구단이 그동안 최정구단에게 좀 예 많이 좀 아픔을 당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아 코디션 좋네요 아 괴롭죠 이거 뭐 이렇게 두 잔이 젖히고 이거 뭐 일루 단수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괴롭죠 두 점이 죽으니까 이거 흑이 백이 여기까지 살려도 되겠네요 살려도 아 그렇다고 또 이쪽으로 받자니 이렇게 백이 그냥 솔솔 기어 나오면 예 괴롭죠 이거 한 점 잡히면서 또 공격 당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냥 교육지책으로 여기를 둔 거예요 예 여기를 둬서 뭐 이런 데 받아주면 그때 나와서 끊어서 이제는 이제 장문으로 백이 죽으니까 좀 다르죠 뭐 이런 거 본 건데 아 일로 입구자 붙이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곳에서 타협을 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끊어주면은 단수 치고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아 일로 흑우쳐버리니까 이게 저 좋은 수네요 예 이러고 뚫어버리니까 야 여기서 흑이 사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럼 백이 이제 여길 딱 철줄을 내려버리면 여기가 너무 크게 들어가죠 아 근데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여기는 잡고서 여기를 하나 날짜 가고 아 그래도 그래도 잡고 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 맛이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야 실전은요 여기를 붙였는데 이걸 백이 두니까 여기 흑이 다시 거꾸로 죽었어요 이 세 점이 아 약간 좀 너무 크죠 선수로 죽고 또 백이 여기까지 차지하고 예 확실히 백이 너무 어 잘 됐습니다 예 여기 거의 망한 게 아닌가 싶어요 흑이 흑이 거의 망한 거 같아요 느낌에 최정구단이 요새는 참 그런 면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이 랭킹 10위 안에 들어 들고 있는 이런 기사들하고 바둑을 둘 때 보면은 초반이 너무 나빠요 늘 예 초반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오늘도 제가 보기엔 지금 AI가 없어서 그렇지 AI가 있었으면 이거 굉장히 많이 백 쪽으로 갔을 거 같아요 승률 그래프가 백이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천상천하 유아둑존이 안녕하세요 야 음 글쎄요 이게 물론 이 형태는 흑이 나중에 요렇게 젖혀서 요렇게 2단 젖혀가 요렇게 넘어가서 백집을 깨는 건 있어요 약간 끝내기 하는 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호구까지 시킨 거 같은데 예 지금 보세요 강도연구단 봐요 지금 어렵게 둘 생각이 없잖아요 예 내가 이겼거는 뭐 뭐 이렇게 어렵게 두냐 빨리 개가 하자 뭐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귀찮다 이거예요 지금 개가 하자 빨리 사실 여기서도 그냥 이런데 하나만 껴붙여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중앙 뭐 언저리 뒀으면은 뭐 이렇게 벌려둬도 되고 중앙 이런데 대충 뒀어도 백이 좋을 거 같은데 철언니 안녕하세요 펌핑 펌핑펌핑니 안녕하세요 이거를 단수 쳐가지고 괜히 폐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예 뭐 교쳐놓고 폐가 됐는데 야 폐감이 상당히 작은 폐감을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젖혀가지고 이 넘어가는 끝내기 좌변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꽤 커요 생각보다는 근데 야 그래도 여기 빵 때려가지고 이 한 점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바둑이 좀 됐다고 봤거든요 약간 이건 강도연구단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판단 미스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단수 쳐놓고 여기를 뒀는데 여기를 두니까 이제 백이 여길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이 전혀 안 됐어요 예 이 백의 특공대에 대한 공격이 전혀 안 돼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축으로 잡는 형태가 됐는데 이 정도로는 흑이 안 돼요 예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서요 최정구단이 여기 지킨 걸로는 일단은 뭐 이원절이 두고요 여기나 여기 두고 어디 선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이 정도 선 두어놓고 백이 이제 뛰어들면은 이건 정말 잡으러 가는 거고 물론 백도 이렇게 안 두겠죠 뭔가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게 좀 괴로워서 실전에 최정구단이 그렇게 행마를 한 듯하게 보이는데 아 그래도 일단 예 이것도 그렇게 흑이 좋은 행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돌을 버리고는 못 이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버리고도 이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은 무조건 집니다 흑이 여기 이거 죽으면 져요 좀 어렵긴 하네요 바둑이 음 참 망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 씌워서 다 잡으러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갈 수 있어서 승부로 가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밀고 도도 사실 잘 안 죽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도도 잘 죽을 형태가 아니고 그냥 여기도도 사실 까다로워요 그냥 여기도도 이거 뭐 차단해야 되는데 이거 밀어서 밑에가 잡히면 또 지잖아요 바꿔치기는 안 되고 바꿔치기는 백이 아 흑이 무조건 지는 거고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바둑이 이미 그래서 붙여서 두었는데 이렇게 그냥 쉽게 축으로 잡아버리니까 여기 한 점 잡으면서 백지율이 꽤 늘어났는데 아 문제가 여기가 여기가 너무 지옥입니다 껴붙이는 자리가 아 이건 진짜 흑 입장에서 진짜 눈물 나죠 이게 원래 자체로는 차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가 이제 뭐 이게 다 선수니까 이렇게 막아버리면 세 점이 끊어지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아 한 칸 떼었지만 받아주니까 여전히 이제 차단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 가서 좀 받아줘라 이렇게 좀 당해 받아달라는 얘기였는데 아 강도영 구단 안 봤습니다 예 이렇게 두고 연결할 때 한 점 딱 끊어 잡으니까 지금은 저기를 백이 두 번 연타해서는 집으로는 흑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이 승부수죠 최종 구단의 승부수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뭐 이쪽으로 잡으러 와주면 뭐 여기 늘어놓고 이쪽을 나와서 끊어서 이런 식으로 수를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러고 나가서 이렇게만 되면 난리나죠 예 이거는 진짜 난리납니다 이렇게 되면 아 근데 여기서 잡으러 가지 않고 여기 먼저 둔게 여기 먼저 둔게 날카로웠고요 아 이거 뭐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때 이거 들여다보고 연결하고 그냥 진짜 노골적으로 연결했죠 가장 확실한 방법 예 가장 확실한 방법 연결하고 흙도 살았는데 요거 교환해두고 그리고 이쪽 교환해둔 다음에 딱 붙여가니까 아 이게 너무 괴롭네요 강도영 구단이 여기 연결할 때부터 아마 이쪽 형태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거를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걸 뚫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 흙이 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있는 수가 있네요 예 이것까지 있는 수가 돼서는 여기를 둬도 이걸 집으면 이 중앙이 끊기니까 예 끊기니까 말이 안 되죠 저 죽으면 지죠 당연히 그래서 살렸는데 여길 나가고 예 이렇게 붙여드니까 여기서 이제 최종 구단이 그냥 쿨하게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두기도 힘들어요 예 여기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데 한 칸 띄고 뭐 끊어 잡을 때 뭐 요런 거나 들여다보면서 요런 거 세 점이나 이렇게 쏙쏙 쏙쏙 빼먹어도 있는 거는 여기 호구쳐서 대책이 없죠 이런 식으로 호구쳐서 이게 맛보기죠 중앙이랑 끊어지는 게 그래서 지금 거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요런 거만 세 점만 잡고 있어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덤이 아니라 반면으로 어떻게 되냐 뭐 그 정도 차이 같아요 예 차이가 여기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법 차이가 나는 바둑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뭐 승부가 끝이 났고요 결국은 이 장면에서 최종 구단이 예 돌을 던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철